다음 분은 또 빨뿌리까요? 나오세요!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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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전 6년째 뱃속에 아새끼가 나오지 않아서 매일매일 힘주며 뛰어다니는 그 진에 날라다니는 삼겹살 엄정님입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또 많이 가져 나오셨다? 저희 고성에서는 명태가 유명합니다 아 명태 명태 그래서 오라버님께 이 음식을 한번 대접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게 전부 명태 요리입니까? 예 아 그렇죠 고성에는 명태를 유명해서 그 해마다 또 명태 축제가 있지 않아요? 예 매월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요새 명태를 좀 덕을 잡힌다고 그래? 사실 저희 고성에서는 명태가 나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번이 러시아산을 갖다가 서리 이 불오는 고성에 해풍을 맞으며 아주 빡짝 말리지도 않고 아주 덜 말리지도 않고 적당히 말려서리 이렇게 음식을 해서 육즈도 단단하고 아주 쫄깃쫄깃 단내다 그렇죠 그리고 명태는 뭐 그 모금을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 대가리는 긴장할 때 육수로 쓰고 대가리 대가리 그렇지 대가리 꼬랑지는 튀겨먹든 쌀만 먹든 볶아먹든 볶아먹든 하면 됩니다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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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면 네 명태 알이 있지 않습니까? 예 이게 명태 알찜입니다 아 명태 알? 예 한번 드셔보시나요? 예 명란젓 뭐 이런 거 담그는 겁니까? 아 그렇습니다 어 오 그래É 뭐 물 마구는 늙하는데 잠깐만 마이크 WOOD 들어주시나요 어 ificial 한 장 받으시라요. 받으시오. 쭉 들으키시라요. 이 술은 술이 아니라 먹고 노다를 끊어주라. 시끄러워. 어떻습니까? 어떤 하면 술 넘어갔어. 이 술은 다돌주라고 해설이 옛날에 저희 고장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순수한 고성 분들이 만든 고성 5대미로 만든 술입니다. 그래요? 이거 참 귀한 술을 내가 맡았습니다. 이거 말고 밑에 또 있습니다. 뭔데 또 이렇게 뭐예요? 이거는 명태회입니다. 이거 명태회. 명태회도 했으면 될까? 여기서 밖에 맛볼 수 없는 겁니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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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거 부거채 무침입니다. 아, 부거채 무침. 야, 명태 꾹꾹하니 말려서. 상현아. 오늘 거저 맘껏들 먹으라오. 네? 아니, 제발. 노래는 뭘 아가씨요? 방실이의 모야모야모야 하겠습니다.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고인찬네. 아니, 아까 와서 괜찮은 거 방실이의 좀 아까 해서. 그러면 고성의 방실이네. 뭐야, 뭐야를 부르겠었데 나. 박수 치시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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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